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망입니다. 이번에 보습방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원룸이고요. 건물 이름은 동아빌 황금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입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고 200에 26으로 나온 넓은 가성비 좋은 방입니다. 현관에 들어섰시면 왼쪽에 신발장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아주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도배 및 바닥 아주 깔끔하고요. 저쪽으로 채광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창문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화분 같은 거 놔두면 아주 잘 하겠네요. 뷰 상당히 좋고요. 맞은편에서 본 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실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엌 공간 베란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보일러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200에 26으로 나온 상당히 가성비 좋은 넓고 깔끔한 원룸입니다. 동아빌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빈망.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